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에 모더레이팅을 맡은 오방영기입니다. 일단 오전 세션 훌륭하신 발표 준비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을 텐데 훌륭하게 마무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같이 박수를 다시 할게요. 네 지금 이제 관객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질문들을 이렇게 손을 들고 마이크를 건네드리는 형식보다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심플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체크가 돼서 질문이 채택되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니까 지금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 분 되게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떨 것 같다고 걱정 많이 하시고 조명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실 것 같다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네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얘기 짧게 하고 바로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민기 미니저님한테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네 일단 알리바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알리바바의 평가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알리바바의 평가 제도가 혹독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직률이 어떤지 그리고 또 실패가 그만 많이 용인되는 분위기인지 궁금하다고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리바바 평가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인사평가 이제 업무 성과평가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 평가라고 있어요. 작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반 업무 평가는 3.75, 3.5, 3.25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ABC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치관 같은 경우에도 역시 ABCD, E까지 있어요. 그래서 B가 가장 기준이긴 한데 업무 성과가 아무리 잘 나와도 이 가치관적인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A라든지 B, B 이하의 수준이라고 하면 승진이라든지 상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직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다른 한 면으로 바라보면 한국이 기준했을 때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국 국내로 봤을 땐 사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장기 근속 연수 평균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3년, 4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에서 굉장히 1, 2년 근무하고 나가고 2, 3년 근무하다 나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그게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알리바바는 1년, 3년, 5년 근무를 한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팔찌, 그리고 목걸이, 반지, 배찌 이런 거를 저희가 선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5년 근무를 했으면 저는 이제 라오스지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 근무한 직원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패가 많이 용인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실패가 용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했을 경우에, 실수를 했을 경우에 명확한 복귀, 재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죠. 실패를 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데이터화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알리바바의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알리바바에서의 인사평가 제도를 듣다 보니까 사실 아까 범유명 매니저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또 하나가 연관이 돼서 같이 연달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추천은 일단 많이 적긴 한데 아마도 이거는 범 매니저께서 가장 최근에 발표하셨기 때문에 좀 적용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7, 8 정책이 있다고 해서 내부에서 올라갈 때 70% 이상의 직무 적합도를 가지면 그 사람을 올려보낸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객관적인지 사람들이 반발은 없는 편인지 궁금하다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알리바바에서 방금 전에도 인사평가 실패가 용인되는 제도 이런 분위기를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연달아서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로 데이터로 뽑아요. 이 사람 전에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는 성과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인사평가에 따라서 자기가 내는 성과 다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면에서 많이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반발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사람이 평가에 대해서는 또 사내 내부에서 상대 평가가 있어요. 자기가 같이 업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일을 잘한 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랑 같이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역할이나 어떤 태도가 있는지 그거는 상대 평가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이종숙 디렉터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 중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내용이 저는 중국인을 관리하는 중국인 직원들이나 같이 일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매니징하는 차원에서의 질문은 사실 많이들 접했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매니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중국인들을 여기 질문을 드리자면 중국인들은 월급에 대한 업무 거비를 정량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회사의 조직에서 성장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중국 직원들은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니징이라는 게 회사에서 나에게 어떻게 A를 인풋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 수동적인 구조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중국 직원들은 스스로 주동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편인지 아니면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점을 중국인들이 승진이나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주동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사실은 중국에서 연봉을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연봉을 조정하는 가장 큰 시기는 사실 이직을 할 때죠. 그래서 이직을 통해서 사실 그때 연봉 협상을 새롭게 해서 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냥 한 업체에서 계속 있을 때는 물론 저희도 국가평가나 업무 평가가 있어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 기준으로 해서 조정선이 나옵니다. 그럼 그 조정선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국 업체랑의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 업체들은 월급 외에도 주식이나 이런 옵션, 스타크 옵션 아니면 주식을 직접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연봉에 사실은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중국인들은 사실 너무나 명확하죠. 그냥 월급보다는 그런 주식이나 스타크 옵션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봉 협상을 하면 단순히 그냥 월급을 조정하는 거는 그냥 사내 테이블에 맞추고 그렇지 않고 외부 나머지는 주식이나 그런 부분으로 조정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360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를 하자면 아마 30분 남은 시간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아마 나중에 추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따로 저희가 대담을 나눠보는 걸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민기 매니저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중국 회사의 조직의 의사결정 속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다들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 회사 아니면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일할 때 속도에 적응을 하는 것,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알리바바의 의사결정 속도,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의사결정의 속도면에서 유리한 편인데 알리바바는 대기업 규모의 조직인데 젊은 감성으로 운영되는 회사라 업무 프로세스도 차이가 날 것 같다. 어떤 점이 독특한지, 그리고 속도가 어떤 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하루 만에 됐다. 일단은 저는 한국 여기 출장 오는 데에요. 결제 뭐 이런 거 해외 출장이잖아요. 오는데 딱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팀장한테 이제 바로 뒷자리에 있으니까 일단 가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구두를 나 언제 한국 가야 될 것 같아. 달력 보고 중요한 일 없으니 다녀와. 그리고 그냥 그룹웨어의 신청 버튼, 비행기표 바로 구매. 끝났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건 이제 제 팀장이 결정을 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대표급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은 이제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 플랜 A뿐만이 아니라 B, C까지 준비를 해서 그걸 다시 세 장으로 요약해서 대표이사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메신저 중에 띵띵이라는 게 있어요. 띵띵이라고 이제 기업 전용 메신저인데요. 이 메신저 안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20명, 전체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신저가 굉장히 좀 무서운 메신저인데 누군 읽었고 누군 안 읽었고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안 봤으면 그 사람한테 띵을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날아가서 기계가 문자를 읽어줘요. 그리고 읽으면 저한테 피드백이 와요. 상대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메신저를 쓴다는 건 그만큼 속도라든지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꼭 풀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중국에서는 다 있을 것 같은데 특수비준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말로 터피이라고 하거든요. 특수비준. 이 특수비준이라는 거는 최고 관리자의 전결로 모든 부분을 오케이 동의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메일을 쓰면 돼요. 메일. 하이 대표. 안녕. 대표. 나 누군데. 뭐가 되게 급해. 이거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내용은 정말 간략하게 딱딱딱. 메일이 절대 열 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럼 답변이 와요. 동의. 이렇게 옵니다. 그냥 동의. 그럼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그 동의 온 메일을 시시를 걸어서 관련자들한테 쭉 뿌려요. 그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게 저희 알리바바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터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적인 부분들이 결정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이거 번외로 생각이 나는 질문인데 아까 그 각각 IT 회사의 야근 시간에 대해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그 띵동 메신저가 누가 읽었고 안 읽었고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퇴근 후에 업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퇴근 후에 업무 요청에 대해서 약간 사회적으로 관리를 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지 아니면 퇴근 후에 띵동을 안 읽었는데 너머에 퇴근 후에 메시지를 안 읽었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퇴근 후에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그런 문화가 있는 거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한국 기업이었고 제가 그냥 한국인의 마인드로 근무를 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표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리바바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이 프로젝트의 매니저예요. 제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5개,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빨리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은 따라올 테고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빨리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에 대한 책임감, 책임감에서 오는 업무 태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근무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소수입니다. 뭐 그런 문야가 만약에 팽배해 있다면 중국에서도 당연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 규모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스타트업의 정신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이 답변이 이 질문에서도 약간 부합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과 같은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다.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 다음 질문은 이종숙 디렉터님한테 드려볼게요. 사실 이 질문은 다른 분들한테도 사실 질문 드리고 싶기는 한데 360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많은지 회사 내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어떻다라기보다는 360이나 해피멜리멘터리나 다른 회사들에서의 경험들을 포함했을 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나 그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을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360에는 저를 포함해서 예전에는 3명의 한국인이 있었어요. 물론 더 많을 때도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 혼자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 업체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피드백들은 일단 한국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피드백이고요. 이제 좀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웃풋이 잘 안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게 저희가 저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인식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상은 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배워왔던 것은 아 윗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는 듣고 그분이 원하는 거를 하고 아 그분을 받들고 부피라고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윗분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아 윗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나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은 듣는 거 그리고 읽는 거 인풋은 엄청나게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 의견을 얘기하거나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내놓는 것은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해필레먼트 대표님께서 아 이게 문화적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걸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 의견이 안 나온다.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건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상화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뚜렷해요. 굉장히 평등한 듯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윗사람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칼같이 또 따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이번엔 법류명 매니저님한테 한번 넘겨볼게요. 마지막에 그 동영상 재생 오류가 떠서 그 동영상이 전부 재생이 안 됐는데 사실 사람들이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이야기하면서 선진화되어 있는 물류 시스템 중국 전역을 커버하기 위한 이미 굉장히 많이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많이 감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노하우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왜 이제 글로벌 진출이 미약하거나 없는지 그것은 아마도 중국 내수시장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글로벌로 진출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를 비롯해서 IT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아요. 신종에 대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내수시장에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또한 지금 글로벌 진출하는 게 미약하는 게 보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러시아든가 인도니시아든가 그리고 태국도 지금 이미 진출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자원을 갖고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노하우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노하우든가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수의성을 화보하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영상을 다 보시지 못하셔서 좀 아쉽지만 유튜브에서 치면 나와요. 동영상 링크를 동영상 링크를 부탁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이따가 따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거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 와주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또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분은 약간 민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추천수가 굉장히 많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리셋이 안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이민기 매니저님께 사실 그 질문 PT의 제목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아직 살아남은이라고 하시는 거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 건지 그러면은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거는 언젠가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위기감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한 17, 18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제일 많이 본 게요. 중국에 살면서 제일 많이 본 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떠나가신 한국 분들입니다. 자영업도 있을 거고요. 회사 생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좋게 기억을 하고 가신 분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있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저는 알리바바의 한국 비디가 아니라 중국 기업에,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무언가를 다시 중국으로 가지고 가는 역할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메리트보다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으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좀 글쎄요.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실 한국 시장을 저는 담당을 하면서 항상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너무 아쉬운 것들이 한국에는 스테디셀러가 좀 많이 부족하죠. 화장품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사치품도 비슷하죠. 뭐 이제 뭐 브랜드 뭐 브랜드 있지만 결국에는 파리에 있는 무슨 브랜드로 넘어가고 자동차도 뭐 브랜드 뭐 브랜드 있지만 뭐 유럽에 있는 뭐 브랜드로 넘어가고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겠죠. 그런데 이런 한국의 많은 기업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내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현지화라든지 융통성이라든지 아님 좋은 파트너라든지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최근 한 5년 내에 중국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특히 알리바바가 상장을 하고 나서 모든 매체와 이목들이 집중이 되었을 때 중국에 정말 우우죽순처럼 쏟아졌습니다. 마치 2002년에 중국에 굉장히 수만 명의 유학생들이 중국에 들어왔었던 것처럼요. 붐이 있었죠. 하지만 나갔고요. 그리고 다시 기업들도 들어왔죠. 하지만 또 거기에서 많은 실패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저 자신도 더 열심히 해야 될 테고요. 저만큼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중국 사업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 진심되게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수해서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질문을 굉장히 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행사가 중국의 한국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람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범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한 한국 사람들과 일을 해보셨을 텐데요. 한국 사람들하고 일할 때 이런 점이 불편했다거나 이런 점은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사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다시 등을 돌려서 지금 한국을 향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D의 터성상은 직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입점하고 이런 직매입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 분들이 컨택했을 때 먼저 저한테 먼저 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 입점 안 하겠다. 그렇게 약간 거부감 주신 걸 제가 좀 많이 받고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그거는 제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방금 이민기 매니저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되게 많아요. 자동차 뷰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식품이나 이런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제품이 많아요. 그리고 가성비 되게 한국분들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품을 가지고 중국에서 영업을 하시는 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업체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입점 안 하겠다. 하지만 저도 다시 한국 기업에 다녔으니까 이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하고 나서 어떤 비용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좀 문제 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두려움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방금 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셨는데요. 그러면은 되게 그만은 쉬어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읽어 읽어라고 누가 머리끌을 달아주셨는데 왜 중국 기업들 대다수가 오전 점심까지 놀다가 오후 3시 넘어서부터 일을 주는데 왜 아침에 일을 안 줍니까? 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질문이 범윤병 매니저님이 아니라 이제 그 이종숙 디렉터님한테 갔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좀 있기는 있는 팀도 있나요? 좀 야근이 이거는 야근이 많아서 오전에 좀 출근율이 저조한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나요? 뭐 범 매니저님? 아니면 뭐 이민기 매니저님?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제가 이 PT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자료를 하나 놓고 싶은 건데요. 이거는 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회사인데요.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퇴근하는 시간은 6시 반이거든요. 근데 버스가 탈 수 있는 시간은 7시예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자동적으로 야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퇴근을 하고 나서 그때는 뭐 7시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떨 때도 8시 되면은 맛있는 저녁을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꼬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일단 배부르게 먹고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10시가 되면은 택시 타고 집에 갈 수 있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다 충고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질문은 여기서 답변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미 이야기가 있지만 근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강제 야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중요도에 좀 판단을 하시고 야근을 하시는 게 좀 네. 아 네네네. 보충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관리 문제예요. 네. 사실 중국인들이 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 회사가 주는 가치가 자기들이 느끼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런 회사의 정책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제가 처음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그 업체는 사실은 그 회는 그랬지만 그때 부장님과 많은 분들이 싹 바뀌고 나서 5년 내에 독자 상장을 했습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저도 조금 보충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리바바도 사실 아까 전에 범윤영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10시 넘어가지고 택시비 지원해주고요. 9시 늦지 나면은 저녁밥을 공짜로 줘요. 이제 그런 게 물론 있고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없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징동도 그렇고 저희 알리바바도 그렇고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는 저 개인적으로 걸려있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랑 관련이 없는 계열사, 관련이 없는 분야의 프로젝트도 한국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알리바바를 또 많이 찾아오세요. 그럼 오전 시간에는 거의 고객 만나고 미팅 들어가면 하루 일과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좀 이제 조용해지시니까 전화도 좀 줄고 위챗도 좀 줄고 메신저도 좀 준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근이 11시, 12시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질문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결국은 말씀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연관돼서 그러면 질문을 바로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중국 회사에서 맡아서 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중국 내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 부분 경력직 취업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인의 비교 우위가 어떤 게 있는지 중국 회사는 왜 한국인을 채용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에는 중국 유학생 출신 한국인으로서 중국 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나 준비 과정에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봐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이민기 매니저님한테 나온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세 분 다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직으로서 아니면 중국에서 유학을 한 한국인으로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중국 회사에서 굳이 한국인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한국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분께서 조금 조금씩 소개를 해주시면 아마 이번 세션은 비슷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네, 네. 중요하신 분이니까요. 네, 일단 저는 알리바바 근무를 하면서요. 한국 코트라 있잖아요. 코트라 상해에서 코트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취업 멘토 같은 걸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겸사겸사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강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종숙 디렉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요. 자기 시간과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을 할애해서라도 이 업무를 무조건 완성시키고자 하는 이런 굉장히 큰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해외에서 봤을 땐 한국이 되게 특수한 시장이에요. 한국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한국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한국의 고유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 분, 범위정 매니저님처럼 한국에서 깊은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많은 대체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유학생 분들이 사실상 중국어만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중국어만 잘하는 사람은 사실 한국에 이미 되게 많아요. 유학을 했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한 분야에서 조금 기본 주니어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한국 사람은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저는 이런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중국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스펙을 키운다면 중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언제든지 오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범위명 매니저님 사실 제가 처음에 한국 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되게 작은 중석 기업에 좀 들어갔어요. 롯데타카 돌아가기 전에 정말 작은 물류 회사에 한 그때는 유학생활하면서 한 5년 가까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리까지 올라가는데요. 근데 연봉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정말 작은 패널을 통해서 롯데타카 이런 파견직을 필요한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큰 선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비교하기가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정말 친구랑 두 시간 통화를 하면서 이런 도전을 할 만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바로 HR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예전 받은 연봉의 3분의 2만큼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해외에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물론 다들 대기업 다니고 싶으시겠지만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 먼저 판단을 하셔야 좀 더 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시 움직이는 게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07년 말쯤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오던 친구가 총 10명 있거든요. 지금 한 여자 빼고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한국 분이랑 결혼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남았는데 저 홀로 남았어요. 다들 중국에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이나 한국 체계에 대해서는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종숙 디렉터님 앞에서 이미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메리트는 이민기 매니저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각도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기회를 찾을 때 사실은 대부분이 한국 사업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저희 셋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컨텐츠 가져오고 한국 상품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과의 거래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 업체들이 대부분 찾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사실 저한테는 되게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국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국에서 아직까지 중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을 찾는 경우는 정말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중국 업체에 가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인 인식을 깨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에 갈 때 특별히 경력이 물론 있으면 좋겠죠. 스펙을 어느 정도 쌓아도 좋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목표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그냥 문을 두드리시고 시도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한테는 차별화되고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찾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요. 이건 제가 일단 재미로 띄워놓은 거지만 사실 제가 이번에 한국 중국 정상회담이 일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의 화해 모드가 분위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서 사실 중국에서 덩슈윈 대표님이나 아니면 알리바바의 대표님이나 중국 전인대에서 직접 대표로서 참여를 하셔서 정책의 결정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IT 기업의 대표님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하시는 게 중국 IT의 발전에서 어떤 역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어떤 역량들이 있는지 체감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이민기 매니저님께 여쭤보면서 오늘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이 이번에 AI를 비롯해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의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국 실질적인 정책들이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계속 저거를 지금 읽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에 정치 그쪽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네. 아쉽게 되네요. 그런데 이 질문을 사실 드렸던 이유는 중국 특유의 정치 체계에 있어서 중국에서 현연화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큰 회사의 대표님들께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서 많이 참여를 하셔서 좀 많은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제가 좀 남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질문은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1세션은 그럼 이걸로 모더레이팅까지 포함해서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어지는 시간 앞으로 두 세션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더 많은 정보 유익한 시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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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